우리 한민족이다 좋아좋아 제드라 제드에는 역시 도란검이긴 한데 도란검을 갖다가 제드한테 호대기 혼날 수도 있어 롱소드로 간다 롱스워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유튜브 제목 예상 야스오의 오른팔 미드해지 촌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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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촌스러움이 매력인 야스오의 오른팔 미드해지 저게 바로 제목이야 저걸로 결정하겠어 촌스러움매력이 아주 대박이로구나 W 하나 올리고 빠생 지존 딜량 누적 최소 딜량 3000 누적 해물형 백순님 감사합니다 놀시간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방송하는건 모두 다 올라갑니다 장난하나 죽고싶냐? 죽고싶냐고 하나로 뭉쳐 죽을래? 이야 죽을 하니 감히 좋아 좋아 놀시간이 감사합니다 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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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네 빨리 좀 기다렸다가 물량 하나 더 사자 어차피 미니언 한두개 놓치는거 물략 하나 더 사는게 훨씬 낫잖아 4개는 사야지 가보자 미니언 어디쯤 가고 있는거야? 여기 있구만 그러면 내가 시간에 도착한 점멸을 F를 누를까? F를 누를까? F 눌러? F 눌러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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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지 말자 야 이거 제이드도 도착하지 않고 있어 제발 도착하지 마라 제이드들 똑같은 생각이 하니까 제이드도 4포션이구나 똑같은 생각하고 있구만 나랑 똑같이 올걸 아마 제이드도 입장합니다 오케이 역시 너 4포션이냐 역시 애성이녀석 생각하는게 똑같아 이 자식 이거 어? 넌 임마 나 예상 범주에 있다 넌 끝났어 벌써부터 너의 마지막이 보이는구만 차갑게 누워있는 너의 복면 벗겨져서 나풀나풀거리며 허공을 가르는 너의 복면 네가 죽었음을 얘기한다 오케이 조심조심 아하하하 안돼 안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CS를 무조건 항상 집중해야 해 원딜러인 내가 제드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돼 이건 자존심이 걸린 일이야 저런거는 안먹어도 돼 저건 잡CS야 이런게 이제 진짜 CS는 아니야 잡CS야 이런게 이제 진짜 CS 난 진짜 CS만 먹는다 잡CS는 걸러두고 이거는 W로 오케이 오케이 말이 지금 아 지금 오케이 좋아 제드가 8개 내가 11개 여기서 3개만 먹으면 제드는 나보다 CS가 많은건데 어떻게 이럴수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분명히 지존 많이 먹었는데 여기다 정렬 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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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와드하나 난 멀리서 최선을 다하는거야 아야 아 뭐가 이래 왜 죽게 다음 갱오면 죽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서 내가 죽는걸 안 보여줄거야 걱정하지마 니가 죽었다 생각하면 내가 죽기일보 직전인다는거야 날아라 비둘기 합창단 비둘기 합창단은 15명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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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 이 정도면 됐어 그걸 왜 지금 써요 그냥 쓰는거야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마나 전부 다 없어 심지어 아무렇게나 쏴도 돼 오케이 나도 한 방 맞췄다 한 방 맞춰놓고 한 방 맞춰놓고 오케이 계속 나아가야해 오케이 오호 오호호우! 오호호호우! 따끔따끔!!!!! 오호호우.. 아아.. 오케이 오케이 okay 아 나 너무 무서워! 나 솔직히 말해서 이번 턴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야 오 야 근데 쟤 레벨이 왜 저래 아 이거는 뭐야! 아니 무슨 물고기가 미륵가지와 여기가 무슨 태평양이야 이렇게 돌아다니게 간다 간다 6레벨 되면 쟤들 못 막아요 제이드가 궁쓰고 내 앞에 나타나면 나도 궁으로 뿅 날려가지고 스턴 달리면 제이드는 나한테 표창을 맞출 수가 없어 어? 그 내가 애쉬를 픽하지가 뭔데 제이드 카운터 정확히 치는 건데 임마 아 내가 먹어야 돼 아 배고프다 한 번 치고 아 뭐야 에이 친구 이거 분위기 안 맞게 자꾸 왜 자꾸 자기가 먹어 이 궁을 이제 갱으로 이용할 거야 갱 로밍을 안 가도 로밍이 되는 거지 갱으로 아니 궁으로 오케이 나 왔다 나 죽었다 이제 나가라 팔레코스 아트로피아 팔레코스 아트로피아 피아 블루스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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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더럽게 못 하네 그 내가 찍어주는데도 맞춘거 에헤에이 그냥 그냥 원콘만 에에이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또 맞추면 되는걸 뭐 나야 뭐 거의 아마존인데 거의 다 맞추는데 최고의 전사 아마존인데 내가 다음에 또 맞추면 되지 아 이제 쟤들은 뭐로 상대해 어? 이 말! 그 홍을 잘해야 돼 이거봐 자르반이 시시콜콜을 날 노리고 있다고 어?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궁을 그 로밍을 사용해주는 건데 그거를 그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부정롤 털덜 소리 지르면 다 부정이냐? 어? 소리 지르면 부정이야? 그럼 저 시장가 가지고 아! 칼치가 쌓였어! 다 부정이야? 말도 안 돼 수리하고 있어 수리만 끄다가 부정이야 점점 stopped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너 먹어라 호호호호호호 확 government 너 먹어라 오케이 가 가 가 간다아 카르코사 빠생 저거를 레오나가 스피드를 맞춰야 돼요 저의 타이밍에 하아..이러분 인정하십니까? 인정많은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? 저거를 레오나님께서 이 스피드를 맞춰주셔야 돼요 저런건 이제 알아서 조절해주시는 거거든요 아이..가깝네 아까워 오 가가가 그렇지 니쿤 어허 오케이 그만 이제 사라지시게 니쿤 붕 어허허허 찌찌뽕 오케이 오케이 일단 와드로 팀워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 팀워크가 굉장한 친구인데 이제 곧 사방할 예정이군요 버블리로 타! 리신! 리신! 내가 느려지게 해줄게 리신! 리신! 호호호호 데마시아줄 하하하하 데마시아는 무슨.. 이마시아! 대박이구마 아 이거 근데 이거 저거 가야될거같애 여신의 눈으로 여신의 눈으로 가야될거같애 여는 없이는 이거 안될거같애 내가 보니까 해보니까 여는 없으면 안돼 이거 어차피 나 블루 못먹거든 여는 없으면 안돼요 아 진짜야 이거 블루 못먹어나 어 먹을 수 있겠다 아싸 아싸 연우도 샀는데 블루도 먹고 금상 처마! 금상 처마! 계속 나아가야해 인상 처마! 가라! 가라 미사일! 와구 깍깍깍아!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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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정말 아깝다 딱 예상은 잘하는거거든 움직일 경로 예상을 잘하는데 쟤 안 맞아 이게 그냥 에시 궁의 한계 같아 어 이게 에시 궁의 내가 봤을 땐 한계에요 뭐 이 이상 어떻게 잘해? 솔직히 말해서 이 이상 잘해줄 수가 있남? 어? 차라리 탑했어 탑에 이 녀석아 말파이트인데 이거 화살 박혀야 어? 돌멩이에 저기 부러져가지고 그냥 나무 끼지 어? 미안 미안 어? 오케이 오케이 빨리 굶으면 야 근데 이거 맞추면 진짜 필 경이겠다 이거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스턴이 엄청 길거에요 아마 모르가나 혹박보다 길거에요 아 나 이거 묶어서 못하겠다 쟤들아 아 이거 궁만 맞으면 줄거 같은 느낌이야 이거는 뒤로 그냥 빠져야겠다 수은장시 나올 때까지 근데 여기서 또 수은장시 가면 진짜 노딜 선언이거든 그건 안돼 얘는 이거 내가 하텀에 궁 보낸다고 쟤도 계속 어? 내 궁같은 거야 쟤가? 왜 자꾸 자기가 이렇게 날라오냐? 하텀에 있던 나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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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멸을 뺐다 나이스 나이스 전멸을 뺐다 깜짝 놀라서 전멸을 쓸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은 여신의 눈물을 만화문해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희대의 사기 아이템 곡괭이 우린 한 민족이야 돈이 모자르시면 한 개를 파세요 파시고나서 아이템을 찾다가 돈이 모였으면 다시금 되돌려 받으시고 곡괭이를 사세요 좋아스 간다 궁이 15초야 말파 맞춰줄게 말파 맞춰줄게 궁 맞으면 따라가 내가 계산한 다음에 바람의 영향을 봐야하니까 간다 간다 말파이트 잘가라 어 뭐야 저렇게 내가 저런데 쌌어? 말도 안되게 쌌네 뭐야 뭐야 저금치에 쏜거 같은데 여러분들 놀랬죠 맞는줄 알았죠 지존 틀렸네 이거 한 번은 맞출 수 있을까 내 생에 내 생에 한 번만 맞추면 나중에 손들에게 들려준 명담이 완성되는데 개트롤이네요 웃기지마 애청자들은 지금 지존만족하고 있어 내가 미드엘씨로 이 시간에 2킬 밖에 2다인 2데엘스 밖에 안할 줄 누가 알았어 이거 지금 우리 시청자들은 애청자들은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 좋아 좋아 이거 산다 이거 오 주사장 된다 오 역항강 어 어떻게 이렇게 역항강을 좋은 강강 되세요 안녕 오 오케이 더블기군 슬로우 지옥 맞다 자 상당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잡았으니까 거기에 으으으읍 섭시다 가가가 가가 오 来 구사 삐용삐용 안녕 독itty 먹아 먹어요 뭐 하 좋아 좋아 쿨감 하나 오케이 equal 후호호 sexual 좋날 이러한식으로 이제 레오나를 키웠어 누구보다 강력한 그 carved 단단한 방패를 만들었어 내 앞에 정확히 체스에서 내 말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뚫을 수 없겠죠 뚫고 레오나를 뚫고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 없죠 레오나를 키우는 작전 레오나는 이니시에이팅형 서포터이기 때문에 킬 먹어도 좋아 레오나는 킬 먹으면 진짜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갈게 조금만 기다려 나 이제 왕기한다 투어 AD 조합은 이게 무섭지 슈퍼 왕기하는거 오 설마 설마 이거 아 어차피 뭐 보고 쳐도 못 먹는거 여기나 보자 오 아 아 어어 오 딜딜 아 43 아lly 킬 맞추면 잡을 수 있는데요 어로라 슈퍼킬 피 된 상황 여기서 레오나에 진 하드 이니시에이 오 어어 쒸 짜식이 자 Saudis 살려줘!! 살려줘!!!! 아하 성수 너의 죽았삼 하 đây 죽여버리ㄴ 아하巨슨 워호우 호호 구사 2는 하하하 하하 아 나이스 호호호 호호호 아 o 어 오오 오오오 아 좋아좋아 이게 이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씨 아니에요 굿굿 좋아좋아 역시 방어망기요 어 바로바로 딱 Read성 스킬 상대편의 심리를 잃고 축이평피기 때문에 평탄 한 방 십일 한 방에 쟤라이 켜 쓰고 돌아설걸 알았지 왜냐 근처에 우리팀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 그때 바로 심리를 잃고 방어막 쓰면서 한 틱을 남기면서 어! 개핀데! 시식이 발동! 저 팀은 나에게 람머스의 도발이 걸렸고 당연히 따라올 수 밖에 없었죠 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아 잘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이대로만 간다면 이거 캐리가 확실히 시드는 상황입니다 좋아 좋아 왜 저녁보다 더 시끄러운가요? 저녁에는 제가 일어나자마자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운동하고 오후 한두시쯤에 자기때문에 일어나서 바로 방송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더 일반 사람들의 저녁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이제 더 활기가 넘치는 거죠 그니까 제가 그 저기 저녁에 방송 고정 방송하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으로 따지면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밥 먹어라 하기 전에 방송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죠? 그때가 제가 조용할 때야 그때가 제가 조용할 때라고 그래 패시리디를 os兩 Samuel 결절 걱정마 내가 맞춰줄게 나한테 제드 제드 아 이거 다 죽는거 아냐 비둘기 비둘기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엔 잘해 아 이니시에이팅 아 내 형이 챌린저였으면 형이 나 대신 엄마 신부름 3개 해줄 정도로 굿 이니시였어 아 굿 이니시였는데 아 이 녀석들 이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가자 가자 그럴 수 있다 나 뭐하지 키키키 4킬 이데스 영어치 어어 잘 알고 있어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어 한 번의 실수는 이해하고 웃으면 넘어갈 수 있어 넌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애쉬 핵노딜이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약간 저 3세 이상 한 15세 미만의 지금 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 좋아 잘했어 저런거는 내가 이제 궁극기 통해서 그냥 원콤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데 안할게요 그렇게 아침에 먹었던 생선이 생각나니까요 알았습니까? 저렇게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 저런거 그냥 에이라 이놈아 넌 죽었어 어어 그의 파트너 시비를 등장 하아이 저 친구 저거 영와드 좀 해요 니가 추천 안 눌렀는데 내가 와드를 왜 해 니가 추천하면 와드하는거 당연한 수순 아니야? 추천 누르고 와드해요 그래 알았어? 추천 눌렀어? 그럼 나도 와드해야지 고맙다 약속을 지킬 차례인가 약속을 지킬 차례인가 용와드 자 여기있다 헤헤헤헤헤 철 철 철 철 나이스입니다 들기와서 조심조심 헛살을 날려볼까? 아 야 도망갔다 니신시 리신시 제가 느려지게 할께요 際 이날 닥쳐!! 허허허허허허허허허 Unterópter 이것이 바로 에시이 아니겠습니까~~~ 이것이 바로 에시 아니겠습니까 vote 집에 가서 떼눠기 때문에 땅감사하겠습니닫 호호호호호호 schoohoho yaş 역시 미드어씔의 대단핀 이니시에이터입니다 발만 땡겼다면 그녀의 손에서 화살이 날아가고 그 화살은 백발 백중으로 명중한다는 애쉬의 전설 여러분들은 전설의 시작을 보고 계십니다 아 가보자 아주 좀 잘하고 있어요 라위를 가자 라위 라위가 지금은 노 딜 선원이라니 무슨 소리야 라위 가는데 딜을 날려고 라위를 가지 이거 눈치 못 채게 그냥 이것만 딱 해 빨리 먹다가 안돼 죽어 아 다행이야 Q2 맞았으면 죽었어 오나 진짜 궁선택 좋았다 아 이런 거는 이거 챌린저 형이 있었으면 아빠 내가 닦을 아빠의 구두를 6번 이상 닦아줬을 텐데 너 먹어 아 나 아니지 아 지성 아 나 아니지 난 결정권이 없구나 원딜인 줄 지성 지성 원딜인 줄 죄송합니다 내가 괜한 걸 챙겼는데요 오지랖이 넓으면 안 됩니다 아 좋아 좋아 이거는 습격자 리신입니다 아니 리신을 한다 애쉬입니다 제가 좀 졸렸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애니 평타 너프 됐나요? 몰라 애니 평타로 너프해봤자 상관이 있나? 길어서 평타 견제가 서포터로서 평타 견제를 길게 하니까 상당히 CS를 많이 먹었군요 CS가 170개입니다 뭐 이렇게 준수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뭐 좀 괜찮은 정도는 됩니다 이제 뭐 무라마나가 곧 나오는데요 무라마나를 영접할 준비를 합니다 두꺼비를 먹으면서 무라마나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죽어라 두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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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집 줄게 세집 다오 이게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부동산 노래였어 성인이 되고 따져보니까 집이 3억이라고 치면 3억짜리 집안제 줄테니까 9억을 달라는 거거든 생각해보니까 이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부동산 지식을 습득하게 하려는 우리 저기 어머님과 어른들의 그런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헌지투께 세집 다오입니다 아 그래? 뭐야 이놈아 니가 곧인데 나도 죽었어 딜을 하지마 대선했어 나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마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딜로 빠지세요 아 좋았어 애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건물 철거 게임 게임을 시작해 나사스 좋아 말파이트 간다 말파 가고 있어 겁내지마 그냥 걸어다니는 투박이야 겁내지마 너는 나사스를 이길 수 없다 너가 감히 나사스를 이기려고 역시 역시 나사스가 얼마나 센데 적과 좀 두둥아리 좀 하하하하 먹져라 곧져라 안정된 활시위가 평화를 향한 지름길이지 다시는 징크스 너와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너가 사과하기 전까진 좋아 승리는 언제나 나이걸 좀 새침하게 해줬어요 징크스가 사과하길 바라면서 평생 말을 하지 않을 건 아닙니다 징크스는 사과할 거예요 잘 보지요 상대방이 나사스